여기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컨신타운 리조트입니다. 해수사우나도 있고요. 평일인데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리조트 앞에는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놀이할 수 있는 공원식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바닷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해변 산책로 있고 비치하고 캠핑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변 앞에 캠핑장입니다. 컨신타운 리조트 비치죠. 저쪽에 끝에 보면 빨간색 버스는 홍콩의 2층 버스 같은데 여기다 갔다 놨는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포토존이에요. 바다 따라 걷는 힐링 산책. 한번 걸어볼까요? 컨신타운 리조트 모습이죠. 이거 포토존이요. 바다가 보입니다. 산책로에요. 해변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면 좀 상쾌합니다. 컨신타운 리조트. 컨신타운 리조트인데요. 백서장이 굉장히 넓고 저 끝에 섬도 보여요. 바다도 맑은 편입니다. 여기는 강원도고성 컨신타운 리조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